언제나 빛나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앞에 섰던 스타들이지만 오랜만에 전해진 충격적 근황으로 대중들을 놀라게 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몰라보게 바뀐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항암 치료까지 거부하며 일주일을 살더라도 자신답게 살고 싶다고 밝힌 이 인물의 근황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윤석화입니다. 윤석화는 앞니가 모두 빠졌음에도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윤석화에게는 몇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은 바로 학력위조 사건이었는데요. 원래 윤석화는 이대 나온 여자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방송에서도 언급했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로서 하는 강연도 종종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2007년 당시에는 신정화부터 시작해서 영어 강사 이지영, 건축 디자이너 이창하, 영화감독 심형래, 동숭아트센터 대표 김홍만까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이 사회 명사들의 합력을 점검했고 당시 MBC에서는 윤석화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화는 MBC의 취재에 쫓겨서 먼저 고백했다는 시각에 대하여는 아니다. 취재에 쫓겨서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이 30년 동안 저를 괴롭게 했다라며 자신의 합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윤석화가 이화여대생들처럼 진짜로 이화여대를 다녔다는 사실인데요. 윤석화가 20살이던 1974년, 윤석화는 다른 이들이 실제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믿을 정도로 이대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친구를 따라 강의도 듣고 심지어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음악평론가 임백천과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한 번 만나고 끝날 인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뜻 없이 나 이 학교 학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화는 연극을 시작할 무렵에 이대를 통하여 인맥을 쌓게 됩니다. 그동안 윤석화는 이대인으로 행세하면서 채플의 강사로도 참여합니다. 모 이화여대 학생은 채플 시간에 윤석화 씨를 소개할 때 모교 졸업생이라고 했고 윤석화 역시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는 만날 손톱을 깎았는데 졸업 후에는 가르침과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어떻게 학생들을 앞두고 연단에 올라서 그런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나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화의 뉴욕대 학령 역시 거짓말로 판명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뉴욕대와 뉴욕시립대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뉴욕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생활했다. 그래서 뉴욕시립대는 세 곳을 다녔고 뉴욕대에서는 네 과목을 들었다. 뉴욕대는 사립대이기에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다. 하지만 제가 영주권자였기에 시립대는 굉장히 쌌다. 가난한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연히 뉴욕시립대를 택했다. 미국에서 20개 강좌를 수강했는데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수료가 아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졸업을 못해도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수료라는 말을 써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화를 보면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윤석화의 연기에 대한 재능은 학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극 배우로 활동할 때 초창기 때부터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간판 덕분에 언론과 사람들에게 이슈가 많이 되었죠. 한편 윤석화 남편 김석기 나이는 한 살 연하입니다. 원래 김석기는 삼성가 사위였습니다. 과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결혼한 뒤 이혼했습니다. 윤석화는 1992년 딸에게 보내는 편지로 큰 인기를 누리다가 미국 유학을 다시 한 번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당시 종합금융회사의 홍콩 지사장인 김석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김석기가 이혼을 한 다음 1994년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윤석화 김석기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화가 입양을 통하여 아들과 딸 한 명씩을 얻게 되었죠. 김석기는 윤석화와 결혼 후에 1997년 한누리 투자증권 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중앙종금 지분을 매입하고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1999년 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불과 10일 만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됩니다. 이때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석기는 2000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김석기는 기소 중지된 상태였기에 들어오면 바로 체포가 됩니다. 윤석화가 지난 2007년 전후로 안식년을 선언하고 홍콩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기소 중지자 신분 이었죠. 그리고 지난 2013년 김석기가 조세도피처에 6개의 회사를 세웠고 해외 도피 중에도 국내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윤석화는 남편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윤석화는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기도 했다. 내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고 우리 부부는 약자다. 나 역시 어려운 여권 속에서 뮤지컬을 제작했다. 하지만 여권이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20층 건물을 찾아다녔다. 또한 한강을 들이받아볼까란 생각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생을 끝내는 짓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3시간을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CF를 하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진짜로 CF가 들어왔다라며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윤석화가 고백하는 것들과 세간에 알려진 것은 무척 다릅니다. 참고로 윤석화가 홍콩에서 살았던 집은 리펄스베이의 대저택이었죠. 윤석화는 거기서 살면서 과연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고 정말로 믿은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윤석화 남편이 기소 중지로 외국을 떠돌면서 윤석화 이혼 루머가 퍼지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석화는 입양을 통하여 아이들을 얻게 됩니다. 원래 2003년 방송 프로그램에 윤석화가 출연하게 되면서 1위 위탁모를 맡게 되었죠. 결국 윤석화는 2003년에 아들을 그리고 2007년에는 딸을 입양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던 윤석화였는데 어느 날 외종양 투병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윤석화는 외종양에 대해 알게 되고 기가 막혔다며 암도 다른 걸 주시지 외종양이면 전체다. 웃음이 나왔다. 솔직히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돈이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온 외종양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서 개인사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쳐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제가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며 런던 출장 가서 그야말로 그냥 픽 쓰러졌다. 후배가 급히 병원을 수배를 하고 제가 에어 앰밸런스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조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얼마나 받은 건가 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3차 수술이 본격적인 종양 수술이었다. 20시간이 넘는 수술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20시간 계속되는 마취의 호수 때문에 앞니가 모두 빠진 이유를 전했습니다. 윤석환은 빨대로 먹어도 모두 흘렸다며 젖병으로 주스를 마시는 모습도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지만 윤석환은 그 고통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환은 제가 병원에서는 아침에 새벽 5시든 6시든 간호사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무작위로 여기다 혈관 주사를 놨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아픈지 새벽마다 제가 괴성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병원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이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아침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 어떨 때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미우니까 두 발 당수가 나갈 뻔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도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방사선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자연 치료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마당에 나가 맨발 걷기를 하고 독소가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윤석환은 암과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왕 만났으니 친구는 하자 싶다. 하지만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게 생각한다. 긍정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환은 투병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36kg까지 몸무게가 빠졌고 회복한 것도 40kg인 상태지만 얼마 전에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석환은 제가 생각하는 무대는 가장 진실된 땅이다. 날껏 살아있는 호흡 정직한 호흡이 있다. 그게 저를 살게 해주는 힘이다라며 눈시울을 불태웠습니다. 최근에는 한 간증 영상에 마찬가지로 투병 중으로 많이 쇄약해진 모습에 가수 유열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윤석환은 제가 사랑하는 유열 동생이 온다고 해서 응원하기 위해 나오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석환은 모두의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잡아줘도 혼자 설 수가 없었다 라며 자신의 과거 몸 상태를 밝혔습니다. 이어 혼자 설 날이 온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며 현재 씩씩하게 홀로 서는 기적을 해냈음을 증명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항암치료 거부라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많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후로도 자신의 신조를 지키며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화는 어떤 배우로보다는 기억남고 싶냐는 울음의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녀가 뭐 여러가지 단점들이 장점도 있지만 진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만큼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누군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늘 당당하고 연기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실했던 그녀가 지금처럼 지지 않는 마음으로 병마에도 맞서며 언젠가 왕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